이번 시간에는 우리 버전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볼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Reset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여기 있는 메시지 3를 지우고 여러분이 메시지 2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메시지 2 버전으로 리셋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이 리셋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항상 경계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7062라는 저 아이디를 갖고 있는 버전으로 리셋한다 라는 것은 이 버전을 삭제한다가 아니라 이 버전이 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카피해서 q.git.reset 하고 하드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git.log를 했을 때 현재 저의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2가 된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버전으로 리셋 하겠다 라는 것은 저 버전이 되겠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버전을 리셋 하겠다 가 아니라 이 버전으로 리셋 하겠다 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리셋 뒤에 하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매뉴얼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git.reset 뒤에는 soft 아니면 mixed 아니면 hard 뭐 merge, kee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소위 mode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하드를 했어요 mixed도 있고, soft도 있고, merge도 있고 또 뭐 이것저것 있네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대충 뭐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git.reset.hard를 하게 되면 말로만 할게요 이거 이해 못 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버전을 지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정하고 있었던 것까지도 지워버리는 것이 git.reset.hard예요 그냥 가장 강력하게 지우는 거예요 근데 버전만 지우고 우리가 수정하고 있던 건 살리고 싶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경우에 여러분 여기 있는 하드 부분을 soft 또는 mixed 이런 걸로 바꾸면 된다 정도만 슬쩍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기에는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액보다 이것의 복잡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은 딱 그 정도 느낌으로 털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협업을 배우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협업을 할 때는 이미 다른 사람과 공유된 그런 버전에 대해서는 리셋하면 안 돼요 공유되기 전 단계의 버전만 리셋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엉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뭔지는 지금 알 수 없어요 이 정도 언급만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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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